안녕하세요. SMSL AL200이라는 다기능 인티앰프 리뷰를 의뢰받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티앰프지만 DAC가 내장되어 있고 블루투스까지 지원되고 헤드폰 앰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앰프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한대로 다양한 것이 처리가 가능하고요. 스텝 단위로 끊어지는 볼륨부와 멀티 조작까지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전체적인 만듦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높이가 낮아서 책상파이에서 쓰기에 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사진상 보시면 작은 크기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손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정도라서 책상의 모니터 아래에 들어가는데 최적의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쓰던 상황이에요. 인티앰프를 모니터를 받쳐놓고 쓰는 정도로 쓰고 아이아마 T9이라는 그런 앰프도 함께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보기에도 세게 좋게 바꿀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모니터 안쪽에다 넣게 되면 거의 존재감 없이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한 정리가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리적인 부분에서는 탄노이 시스템 600이라는 모델을 제가 함께 매칭해서 사용했고 와트퍼피, 밀스노디오 스피커하고도 매칭해서 두 가지 공간에서 각각 녹음한 것을 해당 영상이 아닌 따로 지금 여기 위쪽 클립하고 리뷰 끝부분에 링크를 해서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단 뒤쪽 부분에 스피커 단자가 있고 USB DAC, 블루투스, 옵티컬, 코옥셜 4개의 입력 단자가 제공이 되고요. 한 조에 아날로그 입력까지 지원이 됩니다. 풀사이즈 하이파이로즈 RS150하고 크기를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깔끔한 디자인 가지고 있고 만듦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중국산 염가형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그레이드가 다른 디자인 완성도와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폰 앰프의 성능도 제법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결코 나쁘지 않아서 두루 다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히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브 같은 부분도 만듦새가 꽤 괜찮고요. 시인성도 좋은 디스플레이를 내장을 하고 있고 리모컨도 쓰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감도 입력 굉장히 좋고 측면으로 해도 잘 먹어주고 그런 부분 좋았고요. 지인분한테 제가 먼저 대여를 해드려서 한번 소감을 먼저 받아 봤는데 책상파이 용도로서는 깔 게 없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고요. 저 또한 사용하면서 관련한 동일한 느낌입니다. 음질적으로 대단히 우수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약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기존 중저가형 제품들의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선명은 하지만 피로한 사운드가 아닙니다. 의외로 약간의 부드러움이 좀 가미가 되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선명하고 박진감 있는 그런 류의 소리는 모드가 몇 가지가 제 원인이 되고 있어요. 필터도 5단계 필터를 선택할 수가 있고 EQ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정도 7가지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에 또 취향에 맞춰서 적용시켜서 쓰면 충분히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만족할 수 있고 저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투채널 완전한 환자인데 제 PC 작업을 하든 이 책상용에서는 더 이상의 욕심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SMS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AL200의 특장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테레오 통합 뱀프 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 인피니언사의 디지털 출력부를 가지고 있고요. 볼륨 제어 쪽에는 일본 JRC 쪽 칩셋을 사용하고 있고 MKD 코딩 지원하고 있고 MKD 지원하고요. 3세대 XMS 칩셋을 사용해서 32비트 768kHz에 달하는 굉장히 하이비트레이트를 향후에 하이비트 비트레이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DSD는 2.56까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매뉴얼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구매 링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7개의 EQ 프리셋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도 강점 의외로 편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꼭 제 PC에서의 EQ나 오디오 플레이어의 EQ에 맡기지 않고 쓸 수 있는 점이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DSD 2.56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165W의 출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4옴 기준 최대입니다. 그래서 85W로 8옴일 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Type-C, DLC와 연결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4옴일 때 최대 165W까지 지원을 해주는 굉장히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앰프입니다. 크기가 작고 가격대가 아주 비싸지 않은 30만원 살짝 아래쪽에 해당을 하는 그런 앰프인데 이렇게 높은 출력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도 사용하는데 아주 큰 제약이 있지 않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투스 5.0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간편하게 쓰실 분들에게도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리모콘도 만듦제도 좋고 쓰기도 편하고 잡았을 때 그립감도 괜찮고 각도가 약간 틀어져서 옆쪽을 본다고 해도 수신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러스로직의 칩셋 사용을 하고 있고 인피니온이라는 회사의 디지털 출력 모듈을 D-Class 앰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고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작은데도 전력 소비가 보시면 노멀 볼륨에 일반적인 볼륨 비트 40W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 그런 앰플이 되겠고요. XMS 3세대 제품을 통해서 다양한 하이비트레이트와 DSD를 지원해주고 있고 볼륨 컨트롤에도 좋은 칩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볼륨 조작 단계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전환되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접 조작한 창에서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 리모콘으로 제가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볼륨 조절 디테일하게 한 칸 한 칸씩인데 너무 간격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상당히 쓰기 편했고요. 리모컨도 옆쪽으로 해도 잘 받아주는 모습도 좋았고요. 이렇게 표시창을 끌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펑션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사라집니다. USB 입력단 설정 상태에서 십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이 광축광입력, 코옥시얼, 라인, 아날로그 입력, 블루투스, USB, 이렇게 다섯 가지 위치 입력 선택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헤드폰으로 쓸 것이냐, 스피커를 쓸 거냐 선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EQ 프리셋 7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0이 기본입니다. 트래블 9단계, 베이스 9단계, 9dB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디지털 PCM 쪽 설정도 앱 필터 다섯 개 지원해주고 있고요. 브라이트, 표시창의 밝기 조절 3단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까지 몇 가지 기능들을 필요한 기능만 정말 딱 깔끔하게 지원해보고 있어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쓰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좌측은 아이타마의 T9이라는 제품인데 고 리모컨보다 확실히 보기에도 좋고 만지기에도 상당히 좋았고 박스 포장입니다. 중저가형 중국산 제품들이 포장이 안 좋아서 파손돼서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딱 제품명에 맞는 스티로폼이 하단과 상단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 포장까지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이 정도면 SMSL은 일반적인 토핑과 더불어서 거의 여타의 일반적인 중저가 제품들, 중국산 제품들보다 확실히 그레이드가 확실히 더 높다. 디자인적으로도 패키징에서도 부가적으로 제공해주는 악세사리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또 AS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완전 염가형 제품들보다는 한 차원 높은 그레이드의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참 충실하게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책상용이라면 충분히 디자인의 베이스를 좀 더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대중적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홈 오디오 시스템에서 굉장히 우수한 앰플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보다 더 상위 제품들이 SMSL은 물론이고 다른 제품들도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감동까지 올 수 있는 소리는 AL200이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쓰는 데에는 차고 넘치는 그런 앰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금 영상, 와트펌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어하고도 넓은 공간에서 매칭했고요. 책상에서 매칭한 거 두 가지 다 녹음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끝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